자이글 주식회사 저희 자이글 주식회사는 2008년에 설립을 하였고요 2016년에 반기간의 심사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고객들의 웰빙 라이프라는 모토를 통해서 600여개의 특허와 100여개의 안전인증을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을 제조, 개발, 그리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자이글 파티라는 제품입니다 자이글 파티는 현재 인기 주말 드라마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위에서의 적외선 핏과 아래에서의 열선을 통해서 위아래 동시에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비자들이 좀 더 건강하고 편리하고 가볍게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팬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여러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인 가전을 기본으로 해서 헬스 뷰티케어 부분, 모바일 홈쇼핑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웹인 가전을 기반으로 한 외식사업, 가면정 사업까지도 현재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부문을 통해서 저희는 앞으로 고객들과 함께 웹인의 아이프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